WEA, 세계보금주의연맹과 교류단절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내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WEA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1846년에 WEA가 결성될 때부터 2001년 WEA가 7개의 결의를 분명하게 표방하는 것에까지 175년의 역사상 결의적으로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고백을 그대로 그들도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WEA에 추구하는 교류와 이 방향이 개혁주의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오해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만인제사장 이 세 개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금주의자들입니다. 이 보금주의 안에는 웨슬리안도 있고 칼빈주의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EA 안에는 칼빈주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도 있지만 종교개혁이 표방하고 있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만인제사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개혁주의는 분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WEA 안에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PCA가 그렇고 그 다음에 WRF 우리의 교단과 신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보금주의 협의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주의는 근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WEA와 교리단절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내고는 이유는 WEA가 로마 캐토릭 WCC와 대화를 한다고 하는 이유인데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반기독교가 득세하고 있는 무슬림 지역에서 우리가 참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때로는 선교의 목적으로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2011년에 우리가 WEA, 로마 캐토릭 WCC 공동합의문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WEA는 WCC와 로마 캐토릭과 추구하는 교리, 목적 그리고 방향 이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